종아리 전문가이시잖아요. 두 교수님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아픈 종아리가 있다면서요. 그럼요. 화면으로 함께 다시 보실까요? 아까하고 대비가 되는 사진인데 피부에 약간 울퉁불퉁하고 좀 부담스러운 가운데 있는 거는 한쪽 다리가 부어있네요. 한쪽만 많이 부어있고 맨 마지막에는 굉장히 많이 괴양 또는 부종이 심한 그런 종아리인데 저기 표현은 안 했지만 제 사진도 넣을까 하는 생각이 어제 제가 한 번 이렇게 만져보니까 너무 흐물거려서 최근에 운동 안 했더니 탄력과 반대죠. 아주 흐물거리거나 멍울이 있거나.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요. 종아리 건강의 척도는 굵기죠.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나이가 들면 배는 볼록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종아리가 많이 얇아지는 걱정들이 있으신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종아리의 굵기가 어떤 근력의 근감소증의 어떤 스크린링 테스트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335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33cm. 종아리 두께가 33cm. 위로 올라가면 허벅지는 55cm가 넘으면 건강에 유익하다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줄자를 가져다니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제기가 힘들잖아요. 이럴 때 일본에서 개발한 방법인데 핑거링 테스트. 우리 무엇이든 애청자분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화면 나온 애예요. 핑거링. 네, 맞아요. 자기 손으로 이렇게 링을 만든 후에 맨 끝에 건강 파란색을 보시면 종아리 두께가 너무 커서 이게 벌어지네요. 양호는 그렇죠. 양호는 딱 맞고 주위가 좀 헐렁한데 헐렁한 것이 근감소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다리가 얇고 근육량이 많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 주의한 경우는 주의기가 나오시는 이렇게 헐렁하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근육량을 체크하는 검사를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지요. 그렇군요. 아니, 제가 교수님 요즘 저 근육이 부쩍 빠져가지고 사실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저도 한번 좀 재볼까요? 해볼까요? 네, 네. 아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핑거 이렇게 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쉿. 여기서 걸리는데요? 벌써 걸리셨어요? 조금 더. 사실은 가장 두꺼운 부분을 체크하는 거니까. 여기, 여기. 사실은 쓰지 않는 다리를 올리셔야 돼요. 평소에 잘 안 쓰는 다리. 그러면 양호 아니면 건강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완전 양호를 넘어서는 건강. 딱 봐도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오른쪽 다리를 제가 왼발 제비를 해서. 그러니까요. 가장 안 쓰는 얇은 다리를 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 테스트로도 알아볼 수 있고 또 장 교수님께서 운동 능력으로도 종아리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좀 알려주실까요? 두 분 잠깐 앞에 나와보실까요? 네. 이렇게 이제 굵기로 보는 것도 좋은데. 네. 종아리의 어떤 기능도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종아리가 얼마나 잘 작동을 하는가도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 예전에 낙상할 때 왜 한 발로 서기 테스트 했었잖아요. 20초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종아리의 기능까지 같이 봐야 되니까 한 발로 든 상태에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벽을 잡거나 팔을 벌리시고요. 뒤꿈치를 살짝 들어보세요. 뒤꿈치를 살짝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통 다섯 정도 하게 되면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재성 아나운서처럼 지금 10초 이상 하게 되면 아주 좋으신 거예요. 김덕현 씨는 지금 한 3초 정도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보통 3초면 무난하고요. 5초면 괜찮고 10초면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의 기능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균형 잡는 것도 좋아져서 낙상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집에서 짬나는 대로 이거 테스트 겸 운동해서 매주 한 1초씩 올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종아리의 기능이 아니라 종아리에 아까 너무 딱딱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아리가 얼마나 유연한지 하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집에서는 이제 벽 앞에서 해볼 거예요. 여기는 벽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걸 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벽 앞에 이렇게 한 발 끝을 조금만 떼 보세요. 한 주먹 하나 정도 떼고 이건 벽입니다. 벽을 잡고 하세요. 자, 뒷발은 여기서 또 주먹 하나 정도 뒤로 벌려주시고요. 오케이, 이 상태로 양쪽 무릎을 구부려가지고 앞무릎을 벽에다가 대보세요. 양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뒷발이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뒷발이 너무 뻑뻑하다거나 이런 분들은 종아리에 유연성의 문제가 생기신 분이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발뒤꿈치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셔야지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분은 잘 하시네요. 괜찮나요, 저희는? 굉장히 교수님이 저 뒤쪽 다리가 많이 당기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스트레칭, 발뒤꿈치 내리기 운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내리기 운동을. 네, 잘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이 들수록 근육, 특히 종아리 근육이 많이 빠지는데요. 이렇게 자가 테스트해보시고 계속해서 운동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아픈 종아리 때문에 고민인 분의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 보호사 일하고 있는 61세 박래화입니다. 4, 5년 전부터 종아리에 통증이 있어서 3년 전에는 하지 증명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통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후 시간 되면 종아리가 퉁퉁 부기도 하고 너무 꾸근하고 아픕니다. 하루에 약 한 분씩 챙기 먹고 다리 마사지도 꾸준히 하고 신선 시에는 악박 스타킹도 착용하고 있는데요.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통증 없이 완치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으로 고생을 하신 사례자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례자분의 다리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유심히 보면 양쪽에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요, 한쪽이 부정이 더 심해요. 그렇죠. 하지정맥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 교수님? 네, 거기 사진을 보시면 약간 정맥이 튀어나와 보이는 부분, 하지정맥류가 있는데 사실 만성 정맥 부전의 어떤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이 3단계, 그러니까 1단계가 있어서 1단계는 실핏줄이고 이거는 한 2단계 정도 되고요. 또 통증 부종이 있기 때문에 만성 정맥 부전 3단계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정맥, 보시는데 정맥은 심장 방향으로만 피가 흘러가기 위해서 저렇게 판막이라는 구조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피가 올라가는데 정맥이 문제는 노화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맥이 탄력이 떨어지면 저렇게 위에 올라가다가 내려가죠. 역류가 되는 거예요, 피가. 그렇죠? 그래서 피가 역류가 되면서 아래로 몰리겠죠, 당연히. 피가 아래로 몰리고 혈압이, 정맥 고혈압이 생기면 저렇게 부종도 생길 수 있고 또 아까 혈관이 튀어나오면 간지럽기도 하고 3단계 부종인데 나아가서 그냥 방치하면요. 이게 이제 피부 색깔이 바뀌는 4단계, 그 다음 5단계는 괴양까지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마치 제가 단계를 얘기하니까 암같이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빨리 수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정맥류를 무조건 조기에 수술해버리는 건 별로 올바르지 않아서 질문하셨지만 우리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아직은 3기 정도 되기 때문에 생활습관 교정으로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주변에 하지정맥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직업이나 생활습관과 관련이 많다고 하는데 특히나 어떤 분들이 주의해야 되는지 저희가 또 문제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서서 일하시는 분, 앉아서 오래 일하시는 분, 변비가 심한 분, 4번 가족력 있는 분. 이 중에서 어떤 분이 조심해야 될까요? 고민 보내주셨던 사례자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루 종일 요양보호사로 서서 일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3개는 거의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 일하는 분, 1번 아닐까요? 정답은 1번 맞습니다. 오래 서서 일하게 되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위로 다시 잘 못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지정맥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만 2번, 3번, 4번도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서서 일할 때는 그나마 중간중간에 걸으면서 종아리 펌프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앉아서 일하는 경우는 그나마 펌프 작용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비 심하신 분들은 보통 화장실에 가서 너무 힘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복압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하지의 혈액이 배를 통해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배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의 조치가 않다고 볼 수가 있고요. 모든 질환이 다 유전입니다만 특히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분이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하면 딸은 60%, 아들은 한 25% 정도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만약 부모 두 분 다 하지정맥류가 있다? 그러면 성별 관계 없이 90%까지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걸로 그렇게 연구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함께 만나본 살해자분 같은 경우는 약을 드셔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렇다고 당장 우리가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죠. 어떻게 하면 좀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저도 마음이 참 직업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까운데 화면에 보신 것처럼 약도 드시고 마사지도 하시는데요. 생활습관 교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재발을 잘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금연과 체중 감량이 기본이고요. 직업은 바꿀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하루에 4번 살해자분 같은 경우는 적어도 30분 정도를 심장 높이로 다리를 듣는 그런 자세를 한 4번을 짬짬해 주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외에 교수님 말씀하신 변비도 없으셔야 되겠고 또 다리를 꼬는 동작 같은 것도 취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아까 부종도 있고 통증이 있으셨잖아요. 너무 힘들면 당연히 수술적 제거를 고려해볼 수가 있는데 그냥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너무 이런 기술이 좋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레이저나 고주파로 그냥 고장이 난 혈관을 제거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단, 이제 심부정맥이 잘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 후에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수술을 해도요. 생활습관 교정이 안 되면 또 재발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네요. 네, 교수님께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하셨는데요. 어떤 습관을 가진 분들이 하지정맥류가 나타나기 쉬운지 또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힐과 롱부츠를 즐겨 신는 분. 두 번째는 겨울철 레깅스를 즐겨 입는 분. 3번은 근력운동만 하시는 분. 4번은 다리를 수시로 떠시는 분. 누굴까요? 제가 보기에는 1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구두와 롱부츠를 싣고 걸을 때는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정아리에 무리가 될 것 같아서 1번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겨울에 김월에 갱스는 아무래도 그건 따뜻해서 그건 좋죠. 좋은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세 번째, 세 번째가 근력운동만 한다. 근력운동 하면 좋죠. 그걸 못해서 그거는 아쉬운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수시로 다리를 떤다? 그거는 다리 떨면 복 날아가죠.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 1번입니다. 교수님, 정확한 답을 좀. 우리 시청자분도 딱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정답은 1, 2, 3번입니다. 1, 2, 3? 네, 4번만 빼고요. 높은 구두 당연하죠. 장단지 근육이 계속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앞서 제일 먼저 설명했지만 장단지 근육의 제일 강력한 펌핑하는 제2의 심장 역할을 못하겠죠. 그래서 정맥률 생길 수 있고 레깅스나 이런 건 따뜻한 것까지는 좋은데 압박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허벅지랑 종아리를 압박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허벅지까지 눌러버리니까 피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압력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의료용 압박 스타킹. 사실은 그냥 보기에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나 그냥 약간의 레깅스나 뭐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지만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발목은 100% 그 위에 올라올 때마다 70, 40 이런 식으로 프레셔가 달라요. 그래서 조일 땐 조여주고 이렇게 느슨하게 할 때 느슨해서 펌핑 작용을 도와주는 의학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압박 스타킹도 의료용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을 강조하셨던 우리 장 교수님은 좀 추행해봐야겠어요. 근력운동 하는데 왜 하지 정맥류가 생기는 거예요? 근력운동은 좋아요. 근력운동은 좋은데 근력운동 중에서 예를 들어서 데드리프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복압이 너무 올라가니까 벨트 같은 거 메고 하잖아요. 그런 데드리프트 같은 걸 하게 되면 복압이 너무 올라가서 다리에 있는 혈액이 위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는 게 좋고요. 스쿼트 같은 경우에도 풀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하지 정맥류가 심하신 분들은 풀스쿼트로 내려가게 되면 허벅지의 압력이 너무 올라가서 종아리에 혈액이 위로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지 정맥류가 심하신 분들은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미니스쿼트를 좀 줄이시는 것이 좋고요. 종아리 운동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역시 운동도 골고루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기 중에 아까 김덕현 씨도 복 나간다고 다리 떼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오히려 하지 정맥류에는 좋은가 보네요. 네, 다리를 제대로 떨면요. 의학적으로는 복이 들어옵니다. 정말요? 의학적으로요? 네. 다리를 떨면 복이 들어와요. 대규모의 연구들을 종합한 메타 분석을 보면요. 이런 정맥류를 포함한 만성 정맥 부전 환자들에게 적절한 종아리 운동을 시켰을 때 역시 정맥 펌프 기능과 혈액 개선 기능이 있다는 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종아리를 자극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리 떼기가 도움이 되는데요. 사실은 장단지에는 가자미처럼 생겼어요.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굉장히 숨은 재능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요. 산소 소모를 시키는 능력이 크고요. 또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을 근육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원래 근육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걷기나 간호적 단식보다도 식후 혈당을 더 떨어뜨리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됐는데 단, 여기서는 솔랑이처럼 달달달 떠는 게 아니고요. 속도를 의식해서 천천히 마치 우리 푸샵 아시죠? 푸샵 하듯이 발끝을 여기 땅에 대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는 장단지 아까 가자미근 푸샵 운동 의학적으로 이렇게 장단지 푸샵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떨라 그래서 다달달달달달 이렇게 떠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장 교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발 뒤꿈치 올리는 듯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